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릭스입니다. 오늘은 경험자가 푸는 지역주택 조합설 3편입니다.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. 제 경험에 기반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.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굳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전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미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좀 장편에 글을 썼어요. 그래서 엊그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 네이버 카페 그 안에서 조회수는 물론 잘 나오더라구요. 제 유튜브는 잘 나오더라구요. 근데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인사 겸 링크를 하나 올리면서 참고하시라고 뭐 소송 관련한 링크를 올렸는데요. 지주택 소송 관련 그 지주택 소송 관련 링크 올린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. 공부하고 가입하지 말자님이 에고 나는 일심 집 한 채 값 내고 폐쇄했습니다. 지주택 몸 쓰리칩니다. 아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구요. 그래서 힘내세요. 이 말투 보면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같은데 참 안타깝고 이게 현실입니다. 여러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이미 제가 굳이 이 여러 편에 걸쳐서 지주택 언급하는 이유는 좀 복잡하기도 하죠. 왜냐 그렇게 이 사람들은 피해갈 구멍과 판을 다 짜놓고 손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. 고도로 진흥화되어 있어요. 이분 소송했다는 거는 적어도 변호사 끼고 하셨을텐데 그러니까 집 한 채 값 냈다고 했잖아요.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. 상담료도 따로 받죠. 근데 이제 수임료는 오죽하겠습니까? 근데 패소입니다. 패소. 이게 현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겁니다.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카페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제발 이 지주택은 열 번 생각하시고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유일하게 중립을 좀 잘 못 지키는 부분은 우리나라 집값에 우리나라 집값은 거품이 안 꼈다라는 부분 그건 중립이 없어요. 거품이에요. 무조건 자 그리고 지주택은 중립이 없어요. 하지 마세요. 그냥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.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. 안타깝습니다만 업무대행사 다시 설명드리자면 추진이와 함께 공동사업을 시행한다 했잖아요. 여기가 슈퍼 을이 되고 추진이가 갑이 돼서 사실상 정권을 위임받아 다 한다고 했잖아요. all 그래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랑은 다른 개념입니다. 그래서 어디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건설업 건설업 법인 건설업자분들이시고 이 호분들은 그럼 무슨 업이냐 부동산 개발업입니다. 그런 게 있었나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상당히 까다롭지 않아요. 법인 설립 절차도 물론 상법상 법인보다 자본금이 많이 있기를 요구합니다. 2억인가 3억인가 해요. 자본금 자체가 그리고 상근인력 2명이 필요하고 어떤 면허가 필요한데요.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. 그 면허를 가진 상근인력만 있어도 돼요. 한 명만 그리고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업무대행사 실체를 들어가보면요. 가족과 지인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형태가 대다수에요. 제가 있던 업무대행사는 1인법인의 업무대행사였지만 업무대행사가 두 개였어요. 그 업무대행사 다른 업무대행사는 공동대표 두 명이었는데 그 공동대표가 부부였고 상무 그 업무대행사 상무는 조카인가 남동생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다. 좀 많이 심한 중소기업이에요.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무슨 기업 그 기업의 심한 버전이에요. 더 심해요.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업무대행사들은 대놓고 땡땡 업무대행사라고 회사 이름을 짓지 않아요. 이름으로 알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름만 봐도 아 이게 지주택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팁이 있어요. 바로 요겁니다. 핵심 키워드 DNC 이 DNC라는 이름을 업무대행사가 정말 좋아요. DNC Development Construction 개발건설이죠. 요 말에 굉장히 좋아요. 확인해보죠. 그냥 사람인에 친결과 그냥 따왔어요. 자 업력 2년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어 경기 광명시네요. 자 넘어가 볼까요. 자 비주거형 건물 개발 및 공급어 업력 3년 인천 중구 비주거형 개발 및 공급어 업력 6년 제주 자 전국에 걸쳐서 다 이래요. 여기도 그렇죠.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도 DNC 땡땡 어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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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 이름 정말 좋아요. 아 진짜 이 이름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있던 업무대행사도 땡땡 땡땡 열에 여덟은 업무대행사는 이 이름 쓴다. DNC라는 이름 쓴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아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람이네 치면은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업종은 이 이름을 거의 다 씁니다. 자 근데 굳이 업무대행사 이 사람들은 왜 법인을 또 분양대행사 하는 분들도 법인을 많이 세운다 했잖아요. 법적 성격은 분양대행사든 업무대행사든 부동산 개발업인 경우가 대다수에요. 근데 왜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법인을 만드냐 아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설명 드릴게요. 이거는 부동산판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. 부동산 개발업 그러니까 업무대행이든 어떤 무슨 분양대행이든 간에 그 부동산 개발업 법인이 어떤 사업 파트너 이게 뭐 추진위가 될 수도 있고요. 공동업무대행사의 어떤 하청으로 들어가는 업무대행사일 수도 있고요. 하여튼 사업 파트너와 사업을 이제 체결 같이 하자 이렇게 체결하면은 이제 계약금을 공탁하라고 요구합니다. 계약금 몇억씩 억 단위로 요구해요. 이 사업을 성실하고 잘 완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일종의 조건을 벌고 공탁을 요구해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계약금도 공탁하고 또 사업에 요런저런 자금이 여기에 투자되겠죠. 사업장인과 사업 파트너에게 그쵸? 이 자금 이 사업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투자금을 이제 에퀄티라고 하죠. 영어로도 그렇고 하여튼 약간 좀 이 회계에서 에퀄티만 다른데 이 부동산에서는 투자되는 자금을 에퀄티라고 하더라고요. 이걸 요구해요. 자 그런데요. 왜 법인을 굳이 세워서 하냐.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는데 하냐. 자 보세요. 사업이 잘못돼요. 그러면 계약금 날리고 투자금 여기에 매몰비용이라고 하죠. 이미 투자돼서 사업이 잘 되건 어느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회수할 수 없는 자금들이 생겨요. 그건 고스란히 이 법인의 피해죠. 게다가 빚을 지게 될 수 있어요. 사업을 하면서. 그렇잖아요. 그러면 그 빚도 요 법인의 책임이죠. 빚. 빚이잖아요. 빚. 데프트. 이 빚을 법인이 돈이 없어서 다 못 갚잖아요. 그러면 이제 파산하잖아요. 이제 법원에다 요청해서 채권자들이 워크아웃을 하든지 파산 선고를 해버리는데 자 잘 보세요. 기본적으로 법인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법적 권리의 주체예요. 법인만 책임을 지지 대표는 연대 책임이 없어요. 원칙이 이래요. 예외는 있죠. 불법행위에 기한 부진적 연대 채무는 가능해요. 좀 말이 어렵지만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빚을 지는 대부분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요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 받잖아요. 은행에다가 요 대표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요. 그러면은 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인의 대표도 연대 책임이 있어요.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대 책임이 없어요.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연대 책임이 없어요.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그럼 이 법인만 날리면 돼요. 이 법인만 날리고 새로운 법인을 또 새로 설립해서 다른 사업하고 또 안되면은 이거 날리고 또 또 씨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다. 농담 같지만 현실이에요. 이 부동산판의 현실이에요. 그래서 업력이 10년 넘으면요. 잘한 거예요. 절반 이상은요. 얼마 안됩니다. 업력이. 그러니까 업력이 법인 설립일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. 대부분 그래요. 이 분양 분양 대행사도 마찬가지예요. 가끔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요새 법인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법인으로 분양 대행사를 많이 하고요. 길거리에 부동산 현수막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 이거 다 불법이죠. 딱 위치만 봐도 불법인데 요거 다시는 분들이 요 분양 대행사의 일용직 분들의 일용직 정직원 거의 채용 안 합니다. 정직원은 대표 말고는 없어요.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. 분양 대행사 특징은 수수료만 먹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치고 빠져 요새는 이게 더 짧아졌어요.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은 3개월 하고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가고 C라는 지역으로 가고 가고 가면 가고 가는 도중에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요. 이 분양 직원들은 왜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 알면서 계약을 체결시키고 B 사업장으로 간 다음에 연락처를 바꾸면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없어요. 업무 대행사가 이제 분양 대행사도 많이 한다 그랬죠. 요게 지주택의 업무 대행사 대행사의 실태에요. 하다가 안되면은 막 빚을 되게 쉽게 져요. 2금융권에서 3금융권에서도 막 땡겨와 사업자금은 아 뭐 그리고 엎어져 그 사업자금 다 매몰돼 그럼 날려요. 요것만 연대책임 없는게 원칙이니까 법인 대표가 다시 예 그래놓고 요사람은 이제 뭐 내가 부동산 30년 일했다. 제가 있던 것도 부동산 30년 일하셨대요. 아 제가 있던 업무 대행사 대표도 근데 법인은 제가 찾아봤죠. 이제 등기를 한번 봤어요. 확인을 꼭 해보거든요. 봤더니 2016년 설립이야. 3년 됐어. 이게 현실입니다.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업무 추진비 막 천만원 단위로 주고 일 맡기시는 거예요. 지주택에 가입하시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. 10번 생각하고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